원주 댄싱 공연장에 조성되는 야외 아이스링크가 오는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만 3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고, 스케이트와 썰매 등의 장비는 현장에서 천원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아이스링크는 안전을 위해 일반존과 키즈존으로 나눠서 운영되고, 어린이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해야 합니다. 야외 아이스링크는 내년 2월 11일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아이스링크는 내년 2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